불가사리 100, 스트레스 레벨 20입니다 홍경! 나 소망만 다니면 불가사리를 어떻게 변태시키나? 100까지 몰아붙여야지! 소장! 내 지금 근처 상가인데 지구놈들이 날 잡으려고 난리야 어서 메카조를 보내주게 메카조를 지금 바쁩니다 아니 내가 위험한데 호의는 보내줘야 소장! 지구 경찰이네요 그 정도는 혼자 처리하세요 이리 데리고 오진 말고요 잠깐! 이놈이! 에휴 진짜! 결국 내가 이 천박한 지구 옷을 그래도요 관복은 너무 눈에 띄었어요 자 관복은 나중에 와서 갖고 가고요 옷 갈아입었으니까 이제 아무도 앉혀 잘 거예요 야! 너네 일로 좀 와봐 여기서 얘기하자! 야! 따라와! 아니 무슨... 다리! 여긴 없어! 나가자! 그래! 어! 가만! 야! 니 탐지기! 어! 이거 울리는데? 혹시 불가사리가? 운동장 쪽이잖아! 바이클로론 지호! 불가사리 단지 스트레스 레벨 0입니다 음... 메카조론 안 되겠군요 스트레스 레벨 침입자 접근 중 너 뭐야! 침입자 접근 중 어! 안 되겠네 본부로 오게 할 순 없지 어? 왜 신호가 줄어들어? 응? 아! 으이씨! 벽혔다 이거지? 한 해볼까?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쭈, 제법인데? 사이클링! 야야, 신중하게! 사이클링! 아, 저 미꾸라지! 야야야, 기다려! 차라리 출력을 올리면 사이클링도 커지니까 쉽게 맞을 거야! 진작 좀 얘기하지! 지금이다! 사이클링! 맥시멈! 불가사리 시종, 스트레스 레벨 98, 99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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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? 레벨 1호가 손상됐어! 도망쳐! 뭐? 액션밟퀴가 사라지고 있어! 배달 계속 밟아! 지금은 네 힘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! 더 이상 못하겠어! 속력 줄이면 그냥 떨어지는 거다! 으휴, 풀렸어! 형! 여기야! 좀만 더 와! 시종, 갈 수 있어! 해야 돼! 이야야야야야야야야! 스콜피오, 그라피아스! 그라피아스! 스콜피오, 그라피아스! 스콜피오, 워싱! 팀 커모리즈! 저기 좀 생각합니다. 으이, 타워! 야, 피오 너 어떻게 왔어? 형 찾으러 왔지 가족이잖아 야! 너 방금 맨 자전거로 벽 탄 거 아냐? 액션 바이크가 아니라 액션 지오넥 호나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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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형, 이길 거야 액션 바이크가 아니라 액션 지오잖아 액션 바이크 없어도 아, 됐어! 넌 불가사리 찾으러 간다더니 여긴 왜 왔어? 가족이잖아 자리해 야, 질 준비 됐냐? 딴소리 할까봐 그러는데 너 지면 나한테 무조건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은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, 내 모든 걸 두고 봐라, 호나전 니 평생 잊을 수 없는 1분을 잘 나간다 이거지 준비 이거지 먼저 간다! 코피? 이렇게 모든 건 1분이 아니라 1초만에 끝이 났다 그러게 내가 뭐랬어 그냥 서 있는데도 이겼잖아 야, 어떻게 5미터를 못 가고 넘어지냐 결국 좋은 장비도 다룰 줄을 모르면 말짱 꽝인 거지 아무튼 이제 나 전 약 봐도 레오 형한테 전화 못 할 거야 사장님 제발요, 시간 좀만 더 주세요, 예? 그래요,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시끄럽다! 오빠! 그 아들이 지질의 궁상만 떨 줄 알지 책임감이란 게 없어 자식들 다 버리고 간 애미 애비랑 아주 기약 똑같구만 무조건 한 달 안에 밀린 이자 해결 모아머 샵 들어간데이 이거는 최후 통첩이데이 아 B대체, 이 melhores 아 EVER esc rê개 아아 아아 아 아 아멘